얼음이 담요랑 아토미 스크래치업 갈판이랑 장난감을 서면 유연제에 넣어봤어요 순수한 세제로 케어했더니 되게 깨끗해졌죠 노랬거든요 깨끗해졌죠 손빨래 하고 있어요 판더도 깨끗해졌죠 이거는 장난감 얼음이 빵꾸 이것도 깨끗이 케어 됐고 빨고 나서 바느질 장난간도 깨끗이 케어 됐습니다 그래서 3위 유연제를 넣었는데 파우더 향이 나고요 애기한테 되게 순할 것 같고 얼음이 아토미도 잘 넣을 수 있어서 조금만 담궈놓고 헹굴게요 그래서 향이 너무 좋고 일단 제가 옷을 입었을 때 알러지가 나지 않는 상태로 다른 세저보단 되게 순수하고 천원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만 허블리의 순수한 섬유유연제 후기였습니다